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강입니다. 제가 오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모드등 블루투스 스피커 맨날 가습기 모드등만 하다가 블루투스 스피커 모드등 되게 오랜만에? 아니면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갖고 온건 행성 모드등인데 아주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두 단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기 좀 힘드실 텐데 제 기대랑 좀 다른 재질이었어요 잠깐 봤거든요 보관을 따로 해놨는데 모델이 세턴 맞죠? 요거랑 스타.. 스텔라인가? 이게? 스타.. 스타리? 영어로 잘 모르는데 있어 스카이 버전하고 두가지가 있거든요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원래 요거 살까 하다가 부드러운 색깔이 맘에 안들어가지고 요걸로 샀거든요 어제 살짝 봤는데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여러 색깔로 나와요 보시면은 아이고 내 배가 아프냐 흥금없이 영상 촬영하다 충전기를 따로 주셨는데 좀 짧더라고 다른 충전기 있으신 분들은 그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급하게 뭐 좀 하느라 따로 교관해놨어요 기념필에다 교관을 따로 해두거든요 왜냐면 망가질까 봐 혹시 나도 흥금없이 생긴까봐 간단해 근데 좀 사놓고 후회하기도 했어 그냥 모양 이쁜걸로 살거라 색깔 말고 어차피 색깔이 많이 안 이쁘더라구요 이렇게 따로따로 조립할 수 있는 나무 뭉탱이를 주는데요 이거는 받침대에요 조립할 수 있게 따로 주는데 제가 조립을 한 거고요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되는건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충전이 돼있을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온오프가 일단 있구요 온오프 그리고 이거는 뒤로 감기 뒤로 빨리감기 뒤로감기 앞으로감기 앞으로감기 앞으로 빨리감기에요 그리고 이거는 충전기 넣는 곳인 것 같고요 단자 요거는 잘 모르겠어 뭐 라디올작 이런거겠죠 이거 보시면은 일단 전원 버튼을 켜고 화면 이렇게 파랗게 들어오는 이런식으로 블루투스 모드 블루투스 모드가 자동 연결되고 라인인 모드 아무 버튼 누르면 라인인 모드로 바뀌는 것 같거든요 아멘 끝에 있는 것 같은데 라디오 버전 딴 것도 눌러볼까요 아니네 요 앞에 부분만 누르면은 어떻게 바뀌는 거나 SM 모드는 뭔지 모르겠고 그냥 조명등 모드 그 다음에 블루투스 모드 그 다음에 라디오 모드 같은데 라디오는 전파가 안 잡혀서 안되고요 이거 보시면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리모콘이 있거든요 일단은 일단은 제가 해봤는데 요거 LED는 조명을 누가 눌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색깔이 안되서 이거는 우르마 모드라서 안되고 보시면은 불을 끄면 일단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요 자연스럽게 좋죠 빨강 누른 빨간색 보시면은 리모콘에 이렇게 있어요 색깔이 노랑 빨강 초록 파랑 연두 하얀 하늘 아 보라색 이런식으로 있고요 보시면 이런 하얀색 모드에서 LED 버튼을 꾹 누르면은 빛이 줄어들죠 서서히 이렇게 어두워지고 또 꾹 누르면은 이렇게 커져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빨강 모드 이런식에서는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되긴 되나 삑 이러고 봐라 그래서 이게 되는건 흰색 모드에서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밝기 조절이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어 된다 보라 모드에서도 조명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진한 애들은 티가 안나는데 약간 연한 애들은 티가 나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볼투스 스피커 모드 등 리뷰를 해봤고요 음악도 잘되고 볼투스 연결되고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근데 재질이 이게 플라스틱 느낌이라 이런 재질인지 못났거든요 그리고 가볍고 좀 단단하고 예쁘긴 한데 제가 원했던 재질은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는 까맣게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괜찮은 제품 하나긴 한데 저는 세턴을 사고 싶어서 차라리 그거 살까 살거라고 후회도 좀 됩니다 재질은 합격점이 아닌데 색깔은 합격점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나름 괜찮다 다른 모드들도 원래 구매하려다 말았거든요 색깔이 안 예뻐서 그것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행성 모드 등이었습니다 제 기준은 초록색이 실제로 보면 되게 이쁘고 보라색이 화면도 제일 잘 받는 것 같고 예쁘네요 이게 분홍색이구나 이거는 분홍 핑크 노랑 다 괜찮은 것 같아 색깔 빨강 빼고 주황이 진짜 행성 느낌 난다 이거였나 이거였나 하나씩 다 녹여봐 이거 색깔 진짜 행성 같은 느낌 오늘도 리뷰한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격은 2만원 3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안녕